양말 꽃 오 진짜? 뭘까요? 우 우산 그렇지 우산 이렇게 우산이지 호박 잘했어 이거는? 주 주 주 주중자 그렇지 이거는 어디서 할지 소화장 할 때 있지? 소화장 이거면? 티 이건 뭐야 티글새 우리가 지금 찾아봐봐요 응 그녀들이에서 찾아야되니까 그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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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 여기 그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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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츠 츠 츠 츠 츠 오 잘했어 고치인데 포터 우유 츠 치마 오 잘하는데 배추 이건 좀 어려울텐데 민아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좀 어렵지?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읽어봐 이거 키우기 잖아 키우기 아 하면 뭐지? 가나다라에서 찾아볼까? 민아 이렇게 가나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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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봐 어? 라 그렇지 라 요거는? 라라 어? 라비 라비 라비는 그 나비가 아니에요 라비? 라라 미음에다가 민아 이건 뭘까? 이거는 두 가지 말이 돼서 저게 기본 게 없는 이건 카메라야 카메라? 응 카메라 자 생긴 거 봐 요렇게 우리 사진 찍는 카메라 요것도 어렵다 티페이크야 이거는 가는 글자만 읽어봐봐 아크? 이 오 이 이 이 새 새 새 야야 쉿 쉿 왠진아 우리가 1번부터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? 순서 봐봐봐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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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키우기에 에가 들어가면 케이크 이거 뭘까요?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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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뭘까요? 차 그래 오우 잘 했어 시채 오 맞아 피차 피차 오 여기도 여기도 모자 모자 이건 뭘까요?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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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사과 토마토 토마토 잘했어 토마토 토마토 오 잘 못들었어 비행기 잘 안들렸어요 똑똑한 소리를 해주세요 이거 어려워 오우 멋지다 진짜 나무 잘하는데 이거 무슨 자 할까 이거 한글자 할까 그렇지 커에다가 비웃하면 컵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컵 있지 이 컵을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거야 자 집중력 아이 스크림 우와 잘했어 방금 이거 곰이에요 곰 그렇지 곰 곰은 미음이 되어야지 미음이 되면 곰이야 책 책 전화기 그렇지 전화기 기하전 기하전 거꾸로 있는거 아니고 일본으로 이거는? 이거는 아는 글자인데 양파 옥수수 옥수수 잘했어 아이파이브 어 수건 안했잖아 어 뒤에 안했어 어 수건? 뭐야 어 비밀새났네 오오 어 이거 굿 굿 아 이거 했는데 시계했고 자 이거 하나 장갑 장갑 근데 수건 수건 잘했어 굿 우와 등